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더 킹투하츠 재신 분량 중에서 마지막 촬영 날입니다 아직은 좀 실감이 안나고 얼떨떨하기도 하지만요 아마도 방송을 보고 또 그러고 있으면 그제서야 실감을 할테죠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사랑받아가지고 더욱더 아쉬운 마음이 있는것 같습니다 시경씨와 재신이의 이야기들 많이 아껴주시고 재신이의 아픔들, 시련들 이런것들 같이 응원해주시고 마음으로 따라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느 때보다도 다른 어느 때의 작품들보다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재신이라는 인물이, 재신이라는 여자가, 재신이라는 공주가 늘 기억되도록 열심히 했는데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예뻐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덕분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